매번 생일 날 챙겨주지도 못하고. 알았어, 빨리 갈게. 웃기는 일이지. 애비란 인간이 30년 넘게 강력하게 형성했는데 말이야. 지 딸내미 하나 감수는 못하고. 경찰에서 아무래도 그 네 명을 가장 노력한 용의자라고 보는 모양이야.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용의 산상에 올랐던 천료도 있고 말이야. 죽이면 안 돼요. 죽이면 안 돼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